안녕하세요. 세봉입니다. 상황으로 배우는 프랑스 일상생활 해외 표현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게뜨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방을 찾는 대화 내용인데요. 전체 문장 쭉 읽어보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게뜨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요. 아게뜨가자로 사기요. 예. 오긴요. 알겠지 말아. 아게뜨 왜요. 아게뜨 하나님의 아이디어 첫 번째 Gallery요. 아게뜨가자. 아게뜨가자. 그리고 그 학생Joom을 찾아そうですね. 아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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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ute, s'il vous plaît, je cherche 아가띠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Je cherche en sac, s'il vous plaît Je cherche cherche라는 동사죠 Je cherche 찾고 있어요, en sac 가방을 찾고 있어요, s'il vous plaît 마담이 대답합니다 Oui, 네 그리고 아가띠가 가방에 대해서 알려줘요 en sac, rouge 빨간색 가방이에요 sac은 가방, rouge 빨강, 빨강색을 뜻하는 단어고요 마담이 이름을 물어요 Oui, vous vous plaît, comment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가띠가 아가띠 마티노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문장은 생각보다 자주 듣게 돼요 어떤 관공서나 공적인 장소에서는 부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자주 듣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표현을 하면 보통 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부부 잡블레 꼬멍에 해당하는 친근한 표현은요 꼬멍 띠따빌 이라고 해요 꼬멍 띠따빌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띠따빌 꼬멍 이라고 묻기도 해요 마담이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vous avez une carte d'idang d'ite? vous avez vous avez avoir 동사에 vous에 해당하는 동사 변형이죠 vous avez 가지고 있나요? une carte d'idang d'ite? carte d'idang d'ite? 신분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게뜨가 oui, 네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담이 merci 아마도 아게뜨가 carte d'idang d'ite?를 보여줬기 때문에 merci 라고 대답을 했겠죠 et 그리고 donc ne sac 가방 안에 donc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donc ne sac 가방 안에 qu'est-ce qu'il y a? 무엇이 들어있나요? qu'est-ce qu'il y a?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게뜨가 il y a un portefeuille 지갑이 있고요 un carte de bleu 신용카드도 있고요 des tickets de métro 지하철 티켓도 들어있어요 마담이 oui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qu'est-ce qu'il y a? qu'est-ce qu'il y a? 라고 물었죠 근데 이 qu'est-ce qu'il y a?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는 표현도 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누가 갑자기 울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화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야? 이럴 때도 qu'est-ce qu'il y a?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게트가 계속해서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나열을 하기 시작해요 il y a aussi il y a 무엇이 있다 aussi 뭐뭐 또한 댓글에 열쇠도 있고요 des lettres 편지들도 있고요 des photos 사진들도 있고요 un stylo 펜도 있고 des cigarettes 담배도 있고요 madame d'accord d'accord 알았어요 알았어요 une minute s'il vous plaît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une minute 보통 뭐 1분만 뭐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보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une minute s'il vous plaît 나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방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une minute s'il vous plaît 도 있지만 une minute s'il vous plaît 라고도 많이들 사용해요 une minute une minute 이 표현도 똑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아게트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Bonjour je cherche un sac s'il vous plaît oui un sac rouge oui vous vous appelez comment Agathe Martino vous avez une carte d'identité oui merci et dans le sac qu'est-ce qu'il y a il y a une portefeuille une carte bleue des tickets de métro oui il y a aussi des clés des lettres des photos un stylo des cigarettes d'accord d'accord une minute s'il vous plaît je cherche merci au revoir d'ac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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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